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정말 빨랐잖아요. 오늘 오르고 내일 떨어지고 가서 굉장히 빨랐었는데 리오프닝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반적으로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스텔스 오미크론이 나오고는 있지만 감소세거든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어느 정도 격리 해제 국가들도 점점점 많아지다 보니까 가시적으로 온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저희가 학습 효과가 있잖아요. 나왔다 사라지고 나왔다 사라지고 무한 반복은 됐지만 지금은 그래도 조금 다르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되고 있고. 그래서 그런지 최근 들어서 항공주들이 조금 날개를 달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제주항공 같은 경우에는 최근 들어 여러 가지 이슈들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사실은 단기 노선보다는 중장기랑 중단기 노선들이 조금 많이 해제가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주항공 같은 경우 중단기 노선 회복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사실은 화물 운임은 계속 좋았습니다. 거의 코로나 때부터 지금까지도 거의 2년 가까이 굉장히 좋아서 대한항공이 유일하게 흑자를 내고 있는데 LCC 최초로 아마 올해 6월 달에 제주항공이 또 항공화물 운송 사업을 시작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내년이 넘어가면서 신기종을 도입하려고 하고 있는데 신기종을 도입하면 좋은 점은 뭐냐면 동급 항공기 대비해서 연료가 15% 이상 줄어든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좌석당 운항 비용도 12% 정도 줄어들고 그다음에 항공사들 입장에서도 지금 탄소 배출량에 대해서 민감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한 13% 정도 줄어든다.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제주항공이 조금 안전하게 주가가 흐름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워낙 팬데믹상에서 피해 업종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그동안에 조금씩 움직일 때는 기대감에 의해서 움직였지만 추세로는 이어지지 않았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래서 일부 전문가분들은 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확인하고 들어가도 늦지 않는다라고 하셨는데 동의하시는 부분인가요? 저는 지금 제주항공 같은 LCC를 지금 매수하는 건 반대입니다. 왜 그러냐면 대한항공이나 아시안항공 같은 경우는 저는 그중에서도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리오프닝 관련으로 보셔도 저는 맞다라고 보는데 LCC는 왜 반대냐면 왜냐하면 사실은 LCC가 가장 많이 가는 데는 단거리 노선이에요. 그런데 단거리 노선 중에서도 일본이랑 중국, 동남아를 제일 많이 가는데 아직 일본이랑 중국은 풀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면 회복하는 데 조금 시간은 걸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제주항공도 그렇고 TA도 그렇고 LCC들이 최근 3년 연속 적자입니다. 예를 들면 제주항공 같은 경우는 19년도에 300억 적자였고요. 20년도에는 3천억, 21년도에 2,700억 적자거든요. 노선을 확대를 하려면 현금이 없기 때문에 유증을 최소 두 번 정도는 해야 돼요. 그런데 유증을 할 때마다 주가 흐름은 꺾인다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수요 회복에 대한 기대감보다 실질적인 유증 때문에 실적 자체가 굉장히 주가 자체가 안 좋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항공주가 나쁘다라고는 보진 않지만 실적을 확인하고 들어가야 되니까 대한항공이 낮다라고 보고 있고요. 대한항공 화물 운임은 여전히 강세고요. 연착륙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가 항상 운임을 얘기할 때 피크아웃을 얘기를 하는데 고점 찍고 바로 떨어진다고 하면 주가는 정말 꺾이는 상황들이 굉장히 많은데 항공 운임 같은 경우는 연착륙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1분기 예상 매출을 보니까 2조 8천억, 영업이익이 5,700억 정도인데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하면 59% 정도 오른 수치고요. 영업이익이 정말 많이 올랐어요. 460% 정도 오른 수치거든요. 그러면 실적을 확인하고 나면 사실은 대한항공은 조금 더 나을 수 있다. 그다음에 리오프닝에 대한 중장거리 혹은 단거리, 노선을 확대하는 데 있어서 총알은 굳이 유증까지도 필요 없거든요. 대한항공이 수위를 보지 않을까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